첫째는 누나 아니세요 누나? 누나는 무슨 끝단 소리 하지 말고 야! 야! 너 몇 년생이야? 맨... 까? 까 까 까 민증까? 그래 깠잖아 내가 몇 번 한 살이 한 살이면 365일이야 땡볕 온열 땡볕 하나만 더 섀도 다 누나인데 얘는 아주... 죽어도 못해 어? 뭐? 누나라고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 말 같은 소리로 남아 있기는 남아 있네 그치? 오기생들 한윤수 현서 박정수 김동주 다들 지금 뭐